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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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온이 사랑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푹스바겐 UCC 2.0 TDI 블루 모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5년 12월에 등록해주신 2016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89,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원격 시동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글라스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분뇌 쪽도 살펴보시면 분뇌 쪽 역시나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요 컨디션 쭉 살펴보시다가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링크 쪽의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쪽 제로 마쳤습니다 앞쪽 6.60으로 85%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고요 다음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두어 쪽도 살펴볼게요 두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의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뒤쪽도 제로 마쳤습니다 뒤쪽도 6.61로 85% 가까이 남았고요 후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후퍼업티 썬핑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이제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도 잘 해주셨고요 2열 폴딩 가능하시고 순정 매트 보관 중입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의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압축 휠도 링크 쪽의 생활기스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9,754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실게요 뒤쪽에 크루즈 컨트롤, 패드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글라스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보시면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찐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센서 또한 작동 굉장히 잘 됩니다 내려와서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스타트 버튼 있고요 서스펜션 조절,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보시면 컵 홀더 두 개 마련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 또한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앞쪽 보시면 뒷좌석 양쪽 다 열선 시트 해주셨고요 보시면 워크인 시트도 탑재해 주셨고 작동도 굉장히 잘 됩니다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요 가운데 볼게요 커플도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 쭉 살펴볼게요 네 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냉가스 적정량이 있고요 엔진 쪽도 쭉 살펴볼게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볼게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 룸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를 못 보여드리는 부분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 타이어 보실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폭스바겐 UCC 2.0 TDI 블루 모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전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